카니발 K-A4 차량의 신제품이죠. 바로 이어 윙 스포일러 장착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광택 하이드로쉬 제품으로 순정같은 일체감을 연출하며, 밋밋한 뒷모습의 드레스업으로 최고인 제품입니다. 순정 스포일러에 굴곡 그대로 제작되어 장착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장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포일러 장착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보이시죠? 스포일러란 차의 속도가 올리면 차체가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타이어의 적지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더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뒷부분을 밑으로 누르는 작용을 하는 부착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스포일러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에어 스포일러라고도 합니다. 차량 컬러별로 장착이 가능해서 일체감 연출이 가능한 모야 리어 윙 스포일러 리어 윙 스포일러가 장착된 샘플 차량이 대원지 프렌드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외에 주의해보십시오. prochaine 육스포일러 2km conta